공병호 TV의 공병호 첫 번째 이유는 국정파탄 선동정치입니다. 국정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혀서 국가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의 경험이 없이 설익은 좌익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입맛에 맞는 사이비지식인들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니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 포퓰리즘 정치로 일관하게 되었다. 결국 국정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두 번째 이유는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입니다.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객관적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 차단을 근거하는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뜨림으로써 국민과 정부 조직의 준비태시를 저하시켰다. 그러고도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서 책임을 특정 국민 집단에게 돌림으로써 책임 정치마저 외면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헌정파괴문흥정권입니다. 정부가 사법, 외교, 국방, 대북한, 보건행정 등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이념과 집단이익을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에 올바른 방향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비리 은폐개혁 후퇴입니다.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로 설치를 강행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건 등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인력을 이례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체하였다.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이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의의를 부퇴시키고 말았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왜곡된 정부와 정치적 동기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였다. 원자력 학문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여 학문 후속 세대 단절과 관련 산업 줄도사 및 전문인력 해외 유출로 국내 원자력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막대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환경 파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고 말았다. 여섯 번째는 경제 몰락 국민 타락 복지입니다. 분배 위주 경제 정책과 법주기 복지 정책은 성장과 분배 구조를 모두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재정건선성을 저해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 경제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말았다. 선거철의 선심성 현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뇌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정부 의존적인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국민을 개조하고 있다. 일곱째 이유입니다. 안보 파괴 외교 고립입니다.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 과정 없이 북한과 남북 군사 합의를 맺고 군사 시설을 철거하고 군사 조직을 해체하는 등 군사력을 현적이 약화시켰으며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밟으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외교의 고립과 국격 하락을 자초시켰다. 여덟 번째는 정체성 해체 이념 교육입니다. 교육 정교조 교사의 좌편향 이념 교육을 묵인 및 방조하여 학교 교육을 좌파 이념의 재생산 기지로 전략시키고 말았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표조와 같은 시대의 차고적 사학 말살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조국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격 실시하였다.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였으며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였다. 아홉 번째 이유는 동맹 파괴 대중 굴종입니다. 문재인 외교는 전통적 우방국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마스자는 자주 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모의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과 친북한 민족해방, NL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 외교와 동맹 외교를 배척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미국과 일본에 의한 통상 압력을 낳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정한 지역폐견 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과 전체주의 사이인 북한 체제와의 동조의 길로 내몰고 말았다. 마지막 열 번째 이유입니다. 국민 분열 전체주의 추구입니다. 직권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정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직권층 내의 비판 기능은 실종되고 국민 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었다. 여론 조작과 통계 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전과 선동의 정치로 국가 체제를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현재의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은 핵심 지배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 직권만을 꿈꾸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내용은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가 3월 18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